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외신 헤드라인 두 가지와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파월발 침체 확률이 100%냐 이런 의문이 드는, 또 확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등장을 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미국 진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뉴욕 연방은행에서 자료를 또 추출을 합니다. 근데 11월 자료를 좀 보면요. 향후 1년 내에 침체 확률이 38%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연일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2년과 10년물 국채금리의 차이보다 더 정확하다는 3개월과 10년물 국채금리 간의 차이로 침체 확률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이를 선호하는 지표로 또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지표와 관련을 해서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 이 정도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라는 증거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60년간의 11차례 이 수치가 30%를 상회했던 그런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9번의 실제 침체가 발생을 했음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단기금리 추가 상승이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다음 주 FOMC에서 50페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침체 확률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의 75BP 금리 인상에서는 조금 후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데이터 트랙 같은 이 기관에서는 그 가능성 모델, 뉴욕 연은에서 추정을 하는 침체 확률 그 모델에 따르면 이미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인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침체 확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역사적인 또 자료를 참조했을 시에 파월이 결국은 또 좀 야기를 한 침체 확률이 100%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증시가 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또 침체 공포 때문에 약세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침체 확실하다라는 이 부분을 좀 시장이 반영을 한다면은 저희가 경로를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될까 판단을 한번 배드로 표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위험 신호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간에 이제 시장의 좀 흐름과 또 인식을 좀 보면요. 침체는 오지 않는 가운데 약세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 정도로 예상이 좀 모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나리오에 침체가 확실하다는 점을 좀 적용을 했을 시에는 저희가 시장의 바닥도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BNP 파리바가 지난 100년간의 약세장의 사례를 좀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과 좀 비슷한 지난 2002년도에 대표적인 이 침체발 시장 붕괴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세장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하고요.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약간 50%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침체로 인해서 좀 약세장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은 침체와 약세장이 함께 나왔을 때 그런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1년 반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락폭의 중간값 역시도 38%라고 이 기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현재 상황으로 좀 적용을 했을 시에는 내년 중반까지도 증시가 좀 험난한 경로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약 한 3천성에 가까워져야지 바닥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침체가 더욱더 시나리오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단을 좀 더 낮춰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칼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또 데이터를 추적을 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8차례의 침체로 인한 약세장을 또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체가 시작했다고 해서 약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체가 시작한 후에도 평균적으로 9달 정도 지나야지 약세장이 종료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그래서 정말로 올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경우에는 또 시나리오에 반영 시에는 바닥을 좀 더 낮춰잡아야 한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또는 이제 섹터와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여행사들에 대해서 일제히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 이 부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침체 공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행을 가기는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로 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 여행사 세 곳에 대해서 일제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한 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였는데요.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폼에서 피어포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 외에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이런 기업들도 피어포폼에서 언더포폼으로 매도에 준하는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 어떻게 좀 분석을 했냐면요. 우리가 매크로 트렌드를 예측한 건 많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경기 둔화가 좀 예상이 되고 또 침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바닥을 짚고 회복할 것이다 아니면은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역시 여행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관련주들은 이 추정치의 이 같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여행사들이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고객을 획득하는 그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비용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출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도 이전 이익 추정치가 결국은 하향 조정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또 밸류에이선 가치도 하락할 것이다. 좋지 않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섹터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나아질 거냐. 역시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매크로가 개선이 돼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객 획득 과정에서 효율이 개선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진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행 수요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가 또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하는지 판단을 한번 내려보면요. 배드라고 역시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표들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 같은 수요 둔화 우려를 좀 현실화시키고 있는 그런 지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각종 구매 계획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 계획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질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얼마나 지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간접적이나마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11월 말에 11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듯이 100.2로 나타나면서 지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지표를 뜯어놓고 보면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지수는 140에 여전히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대지수가 80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매 판매 지표 이런 후행 지표에서 보듯이 납배드.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는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침체가 본격화되는 앞으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도 이런 지표의 세부 지표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소득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응답의 비율이 지난달에 19.6%에서 17.2%로 감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앞으로를 좀 더 걱정케 하는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잉여 적축분도 좀 사라지고 있고 곡관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사치대로 꼽히는 여행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는 좀 지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또 11월 초에는 또 컨퍼런스 보드가 이 같은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선물과 관련한 조사를 또 했는데요. 근데 소비자들이 올해 평균적으로 613달러 정도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648달러였기 때문에 선물에 지출할 만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선물이 아닌 항목에는 393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374달러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필수제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필수제를 좀 사는데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물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출을 할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사치제인 여행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오늘의 투자액의 하향 조정 소식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맥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